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차례 선관위 범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 사실로 차익값 그래프나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후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상태의 선거데이터하고 조작되지 않는 선거데이터를 복원을 시켜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선관위의 선거 범죄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은 100% 이러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확정적 사실인데 그러나 어디서 했냐 이야기죠.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것은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설이 이렇게 대개 투표지 불귀를 조작하고 동시에 그런 개표가 끝난 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선거 사무요원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곳이 서브에 전국의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취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산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개수 조정의 총작업은 마지막에 한 사람 정도가 숫자를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으면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 장목이 플러스 1였고 마이너스 1였고 숫자 개수 조정 작업의 흔적들을 선관위 데이터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영우 대표가 유력한 가설을 제기한 것이 이미 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를 거쳐가지고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작업들이 다 끝날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 작업은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1일차 2일차의 대부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거인 수가 확정되는 것이 사전투표일의 2, 3주 전인데 그때 이미 선거구마다 몇 표를 더 집어내야 될지가 계산을 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 사전투표 수가 그대로 여러분들 확보가 되는 거죠. 그걸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용해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으로 전부 다 밀어주는 방식이 발각된 것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조작을 크게 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의심을 가지고 장영우 여러분들 대표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거인수만 확정되면 표를 몇 표를 훔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투표일을 뻥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선거신민행동이나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그토록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개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선관위가 철두칠 명이 막았던 겁니다. 이제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cctv 촬영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왜 활용하느냐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이 수뇌부만 사전투표자 수를 알아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여 사전투표자 수를 인위적으로 유령사전투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전부를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은 아마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4.15 총선 3.9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든 경우에 다 사용됐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이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월 오늘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넣는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다 여름 검증이 끝난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전 의원이 출마했던 데는 4표당 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사회에 4사람이 이름도 오셔 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전산조작은 자동적으로 5표 표는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노원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표당 1표를 집어넣고 대전 서구갑은 5표당 1표에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도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은 위조투표지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술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11년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여러분들 등록하게 되면 얼마나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의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만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는 게 최고고 사전투표를 아예 없앨 수가 없으면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수 단위에서 개수하는 방법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월 7일 총선도 오염될 겁니다. 4월 7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은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수과도 관련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 밝혀내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선거 부정이 모든 것이 다 까발리게 된 상태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돌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깊이 읽고 이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덮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런저런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를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 그냥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엄지에서 이런 장영우 대표나 또 제야 전문가나 또 지금 한참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제야 H님이나 또 앞에서 2016년과 2020년 전국을 다 비교해서 여러분들 제공해 줬던 제야 K님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허브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이걸 오늘까지 와서 선거 전모를 거의 다 밝힌 상태가 된 겁니다. 유일하게 이런 못 밝힌 것은 투표지를 어디 쑤셨느냐 현장은 못 봤습니다. 투표지를 현장은 여러분들 본 적이 없고 현장을 본 적이 없지만 현장 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투표소에서 비밀 투표지 집어넣는 건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밀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법관들이 그 사람 잡아오면 벌주겠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했고 그 조작해서 제조 생산한 선거 데이터 구체적으로 후보별 득표소를 자신감 있게 중앙선거할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처럼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 예름 선거가 됐으면 선거 데이터가 남을 가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은 50% 디지털 선거 50% 안하울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함께 이름들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공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공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를 행한 자들이. 지금 선관위는 좌불 안석일 겁니다. 이 방송 다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다 마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무대책입니다. 종이 여러분들 투표지는 그냥 파쇄하고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투표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빠단 신권 다발 투표지는 형상보건 투표용지를 사용해 가지고 구겨진 것이 다 시간 지나면 빠빠단 게 뭡니까? 신권 다발처럼 바뀐다. 이렇게 뭡니까? 네. 허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는 하늘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배춧잎 사전투표지 만들어집시다. 그렇게 뭐죠? 그래서 벌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이런 투표지들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뭐죠? 시끌먼 여러분들, 시뻘은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숫자. 숫자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형상복원 숫자가 생겨가지는 그때 다 원위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숫자는 여러분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오랜 전에 기억이 나네요.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100일 신경제계획인가 세워가지고 밀어붙일 때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분들 비서관 경제수석 함께 한 일이 이야기가 이런 게 있답니다. 시간을 정하지 마라 100일이라고. 그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숫자는 100일이면 100일이지 102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고 그 득표수 조작이 중앙선거할리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빼아픈 것이고 그게 부메랑이 돼간 여러분들 결국 본인들의 목숨줄을 줄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출마했으려면 당선되고 낙선됐던 3개 1동 3개 2동 3개 3 4동 3개 5동 3개 6동 3개 8동의 자료가 다 올라있는 겁니다. 어디에 중앙선거할리는 홈페이지에 이 서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상에 눈 잊고 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당일하고 사전을 빼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정성을 한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대부분 다 덧불로 노력한 겁니다. 신문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있죠. 하태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카레털은 생각보다 깊고 늙습니다.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못 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건 전무가 전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내가 거듭 촉구하는 것은 윤 대통령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밝히고 관련자 처벌하고 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함께 원성이 다 쏟아져 나갈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거나 계량할 수 있게끔 수기로 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해야 됩니다. 한마디 더하면 정말 순간이 악합니다. 2017년부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황우여 여당당 대표하고 김무성 여당당 대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 이틀간 실시하는 것 통합선거인 명부 실시하는 것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파일 적시 삭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쇄나린 가늠하는 것들이 다 그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역대의 여러분들 무슨 법적의 책임을 묻는 기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밝혀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벌 줄 사람은 다 벌을 줘야 안 되겠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이 문제 못 없습니다. 이 문제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 걸려든 것이고 그냥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가 다 들통이 나 보인 겁니다.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들통이 난 게 아니고 역대 선거 전부가 다 여러분들 어디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선거 방송의 결론을 거의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김동주 교수께서 신학하고 여러분 역사학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낸 보기 더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의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권 지방선거 그리고 5권의 도둑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을 2023년도 초에 사용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전부가 다 도둑놈들이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방송을 잘라서 또 내는데 단체 카톡방이라는 데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